1941년 2월 휴가를 보내고 있던 롬멜 장군은 갑작스런 히틀러의 명령으로 아프리카의 리비아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리비아를 식민지로 두고 있던 이탈리아군은 이집트를 공격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 하였지만 오히려 영국군에게 반격을 당하게 되면서 리비아 영토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당황한 이탈리아는 독일에 구원 요청을 보내게 되고 이에 독일은 롬멜을 보내 영국군을 막도록 했습니다. 롬멜에게는 한 개의 기갑사단과 한 개의 경포병사단이 주어지기로 했지만 병력 수송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롬멜은 먼저 투입된 일부의 병력만으로 반격작전을 개시합니다. 독일군은 병력이 부족했지만 대부대인 것처럼 위장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진격했기 때문에 연합군은 제대로 된 방어진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후퇴하게 됩니다. 독일군은 연합군을 리비아에서 몰아내고 원래의 국경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연합군은 후퇴를 하면서도 리비아의 항구도시 토브룩에 일부 부대를 남겨놓았습니다. 당시 토브룩은 큰 배를 접안할 수 있는 항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롬멜은 토브룩을 점령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공격을 시도했지만 연합군은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여 독일군의 공격을 모두 막아냅니다. 토브룩을 확보하지 못한 독일군은 보급선이 길어지게 되면서 부대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연합군도 고립된 토브룩을 구출하기 위해 몇 차례 공격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에게 막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독일 공군에게 큰 피해를 당하면서도 아프리카 전역에 지속적으로 막대한 양의 보급품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처칠 수상은 하루빨리 토브룩을 구출하라고 중동군 사령관 웨이블 장군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웨이블 장군은 영연방 연합군이 독일군을 상대로 싸워 이길 확률이 매우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틸다 전차는 속도가 너무 느려 사막에서 전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독일군의 강력한 전차포에 상당한 손실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크루세이더 전차는 속도가 다소 빠르기는 하지만 독일군 전차의 속도와 마력을 능가하기 어렵다. 하지만 본국에서 막대한 양의 전차와 병력을 보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게는 공격 작전을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1941년 6월 15일 연합군은 이번 공격의 명칭을 배틀렉스 작전으로 명명하였으며 목표는 고립되어 있는 토브룩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합군은 2개의 사단 1개의 여단을 투입했으며 전차는 약 200여대 전도였고 이에 대응하는 독일군은 2개의 사단 150여대의 전차가 투입되었습니다. 전투 초반 연합군이 독일군의 일부 진지를 점령하면서 전세가 연합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독일군은 바로 반격을 가해 진지를 모두 탈환하고 연합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전투에서 연합군은 독일군 전차를 100여대 파괴하였고 독일군은 연합군 전차를 220대 파괴했다고 주장했지만 보통 이것은 상당히 과장된 숫자였습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전투를 수행한 부대는 자신들의 전과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었고 전차전에서는 피격되었다고 생각했던 전차가 흐리를 받고 전장에 다시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실제로 피격된 전차는 연합군 전차 87대 독일군 전차 25대였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롬멜은 연합군 사령관 웨이블 장군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영국군의 다른 지휘관들과 달리 전략적인 면에서 균형있는 식경과 배담함을 겸비한 인물이다. 하지만 그들은 속도가 느린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수한 전차를 보유한 독일군을 이길 수 없었다. 롬멜은 이렇게 웨이블 장군을 높이 평가했지만 처칠 수상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영국은 막대한 보급품을 아프리카에 보내면서 이번 전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연합군이 패배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처칠은 웨이블 장군을 해임하고 새롭게 워킨팩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웨이블 장군은 해임을 통보받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상의 결정은 옳다.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5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연합군은 막대한 양의 전차와 항공기, 병력을 보충받았고 이에 대응해 독일군과 이탈리아군도 전력을 증강시켰지만 그 숫자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독일은 소련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전선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고 그나마 어렵게 보내지는 보급품도 지중해에서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과 함께 싸우는 이탈리아군은 언제나 그렇듯이 싸울 능력도 없었고 의지도 부족했습니다. 1941년 11월 론멜은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독일군의 병력 증강 속도보다 연합군의 증강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독일군이었습니다. 따라서 론멜은 더 이상 늦기 전에 공격을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독일 수뇌부는 론멜의 이러한 공격 계획이 무모한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독일군 총사령부는 결국 론멜의 주장을 승인합니다. 독일군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 연합군도 공격 작전을 준비합니다. 크루세이더라 불린 이 작전은 우세한 전력으로 독일군을 공격해 토브룩을 구출하고 시레나이카 사막에서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양측의 전력을 살펴보면 연합군은 기갑여단 5개, 전차 700대, 항공기 1000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독일과 이탈리아로 이루어진 추측국은 기갑여단 3개, 전차 400대, 항공기 220대였습니다. 여기서 이탈리아군은 숫자에 비해 전투력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독일군은 연합군에 비해 상당히 열세인 상황에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1941년 11월 18일 연합군이 먼저 공격을 개시합니다. 22기갑여단과 7기계화여단이 서쪽으로 진격해 그곳에 있던 이탈리아의 아리에테 사단을 격퇴시켰고 13군단은 북쪽으로 진격해 독일군을 포위하려 하였습니다. 고립되어 있던 토브룩에서도 추측국의 포위망을 뚫고 동남쪽으로 진출합니다. 롬멜은 많은 수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 15기갑사단과 21기갑사단을 인접하게 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하기로 합니다. 연합군과 독일군 전차들은 사막에서 대규모 전차전을 벌이게 됩니다. 결과는 독일군의 승리였습니다. 독일군 전차는 속도와 성능, 전차병의 능력에서 모두 뛰어났기 때문에 연합군 전차의 피해는 늘어만 갔습니다. 연합군은 뒤이어 4기갑여단을 투입했지만 역시 독일군을 이길 수 없었고 오히려 여단장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롬멜은 포로로 잡힌 영국군 장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 비해 두 배나 많은 전차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차를 축차적으로 보내 독일군과 싸우게 한다면 후적 우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당신들의 실패 원인은 지위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크루세이더 작전에서 독일군이 주장한 연합군의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차와 장갑차 814대 격파, 항공기 127대 격추, 장군 3명을 포함해 9000명 생포, 다량의 병기와 한양 노액입니다. 이렇게 하여 연합군은 원래의 위치로 후퇴하였고 토브룩은 다시 고립되었습니다. 롬멜은 이 기세를 몰아 연합군을 더욱 압박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상으로 크루세이더 작전이었습니다.